히스기아 왕 히스기아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아 왕 약 42년 정도 왕을 했지만 12살에 왕이 올라섰습니다. 히스기아가 아버지랑 같이 섭정을 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철저하게 그 당대 북쪽에 있는 아수르하고 친했습니다. 히스기아가 27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주전 701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적어놓았는데 그 당대에는 아수르가 최대 강국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수르하고 친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아가 12살 때 왕이 되어져서 한 10여 년 이상 섭정을 해요. 25살이 되도록까지. 본인이 왕이 된 뒤에는 그 아수르가 손을 끊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아수르에게 많은 공으로 갖다 바치고 아버지 때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방식이 뭐였느냐 하면 이제 우리보다 남쪽에 있는 가장 강대한 국가인 이집트하고 손을 잡는 일이었어요. 이집트하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강대고 북쪽은 아수르가 강대고 가운데 끼어 있는 유다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실제 히스기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 다음에 가장 뛰어난 임금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뛰어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했었어요. 그 나라 안에 자기가 25살에 왕이 된 뒤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아버지 통치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했던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는 모두 다시 복속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미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거든요. 다 복귀시켜요. 애베 전부 복원해요. 절기 전부 복원해요. 기본적으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제자리 자리매김으로 했어요. 애베를 다 복원했어요. 절기도 다 복원했었어요. 뭐 이 정도면 어지간하면 괜찮다 싶은데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일반적인 미신들이 있었어요. 산당이나 목상이나 우상이 전부 척결했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임금 아니에요. 이슥이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상 북쪽의 침략을 두려워했었어요. 이 차에 남쪽에서 제안이 와요. 하도 아수르가 강한 세력 압박이 오니까 우리 서로 힘을 아파여서 대항을 하자. 해가지고 이집트가 그 위에 자잘한 국가도 전부 손을 잡아요. 예를 들면 모압, 애돔, 암몬 그리고 블레셋 중에서 아수돗 블레셋은 도시국가 중에서 몇 군데 남아있어요. 아수돗이 남아있었어요. 아수돗 동맹이라고 흔히 말할 때 이런 국가들과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대항하자? 아수르를 대항하자. 이때 처음에는 희석이와 동맹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할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다시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모든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동맹을 맺었던 네돔, 모아, 밤몬 이런 나라한테 항복을 해버려요. 어? 이렇게 되니까 사면 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자기도 동맹에서 동맹을 맺었다가 발을 빼는 입장에 드는데 동맹을 맺었어요. 이집트하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희석이와 왕이 남쪽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었던 일에 대해서 1절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자 너희들 화가 있다. 왜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치면 돼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애국과 손잡는 일 나로 말미암지 않고 손을 잡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예굽의 그늘을 피했고 내 입에 묻지 않고 예굽으로 내려갔다. 이집트하고 손잡는 것에 대해서는 나에게는 아무런 언질도 하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나는 너희들을 수치가 되게 할 것이며 수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세 번 반복합니다. 3절에 4절에 5절에 수치를 당하리니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너희들이 애국과 손잡은 것에 대해서는 유익은커녕 오히려 수치가 될 거다. 수욕이 될 거다. 7절 애국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들과 손잡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면서 8절에 자, 이제 써서 글로 써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9절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폐역한 백성이다. 9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다. 이거의 기본적인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폐역했다. 거짓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이 정도만 되면 좋은데 오히려 역으로 10절에 가면 자, 성경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해라. 세 번째 자,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루가신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해라. 여기까지 갑니다. 지금 어떤 백성들이냐 할 때 이들이 그래서 12절 이름으로 너희들이 그리하니까 거루가신이가 말한다. 14절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어떻게? 그릇이 깨졌는데 깨진 그릇 하나에서 물 한 사발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릇이 깨져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5절 말씀하셨다. 자,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말할 때는 아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할 것이다. 우리는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 주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왼쪽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이신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수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바로의 그늘을 더지했습니다. 그 뒤에 주로 한번 그으면서 같이 있게요.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 신앙은 날것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애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교훈이죠 우리에게.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 신앙은 날것 그대로 드러날 거다. 애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첫 번째 단락 끝자락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확실한 동맹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단락 첫째 줄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경고는 거부하고 격려와 소망의 말만 구합니다. 줄 긋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달콤한 말은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도 닥쳐온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달콤한 말은 당장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닥쳐온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또 부드러운 말씀에 중독되지 않고 부드러운 말에 중독되지 말고 즐거우면서요 마음의 거치는 말씀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송도가 되기를 힘써라. 이상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 묵상에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께 나올 것이냐 이거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네가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면 네 수단과 방법이 최고로 찾았던 것이 애굽이라면 나는 그 애굽의 도움을 헛되고 무익하게 할 거다. 나에게 묻지 않은 네 재주 것에 네 수단 것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는 무익하게 할 거다. 우리 일상의 문제에 있어서 묵상은 그리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구절에 있는 말씀이 좀 깊게 들을 말씀입니다. 너는 폐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이다. 여기까지는 좀 많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에 대하에 어떤 자세를 갔냐는 겁니다. 그냥 듣기 좋고 미사유구가 가득한 용기를 주고 이루어하는 부드러운 말에 대해서는 그저 그르느냐지만 마음에 거치는 말 불편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은 아닐까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특해요. 가장 훌륭한 임금 히스기야가 있고 가장 훌륭한 이사야가 있어요. 이 당대에 애국과 손잡으러 할 때 손잡지 말라고 이사야가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사야 20장에 의하면 3년 동안 이사야가 발가버고 돌아다닙니다. 속옷만 입고 3년 동안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온 유다를 활보합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앞에 사대를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부터 그 위부터 우시자부터 출발해서 사대를 섬긴 누구라도 이사야를 다 아는데 그 이사야가 3년 동안 발가버고 돌아다니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애국을 의지하지 마라 애국하고 손잡지 마라 손잡으면 이렇게 발가버진 체로 끌려갈 거다 3년 동안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은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완벽하게 유다를 개혁정치를 했어요. 모든 제사제도 전부 다 제대로 복원했어요. 그동안 저 땅으로 떨어져 있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자리 잡아줬어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실 때에도 다윗다 하면 너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 그가 그런 그가 가장 뛰어난 이사야의 말 이집트와 손잡지 마라 말로만 했어요? 몸으로 온몸으로 제발 이집트랑 손잡지 말아라. 손잡다가는 발가벗긴 저를 끌려갈 거다. 본인이 발가벗고 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과신할 건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할 끈덕지가 없습니다. 전혀 이런 유기상황이 되면 진짜 손 안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다 손을 잡아요. 내 주변에 지금 이집트와 손잡지 않으면 이 나라는 풍전 등화 위기예요. 나는 망해요. 흔히 말하는 종료사진이 다 망할 지경이에요. 지금 이 지경에 현실감이 더 컸겠죠. 이사회가 말하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내일보다는 현실에 급급했다가 전국에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회는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있어라. 잠잠히 신뢰해라. 그것이 그 구원 그 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아니야. 우리는 경각에 다달 말타고 도망가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쪽에서 닥친 그 두려움과 압박은 장차에 있을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크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사야와 그리고 희석이야 사이에서 우리가 한가운데 망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전 701년에서 705년 사이에 있었던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집트와 손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출제하게 깨부수는 장면 나 놔두고 나에게 묻지 않고 너희들끼리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는 다 수치와 수욕과 그리고 헛것이 될 것이다. 당장에는 괜찮아요. 당장에는 그래서 오늘 이쪽에 있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선 괜찮을지 몰라요. 하지만 닥쳐온 재앙은 막을 수가 없다라.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 목상 이었습니다. 애기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지구한 노력들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선한 방법을 찾을 것이고 가장 쉬운 방법을 찾을 것이며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묻지 않는 것들에 대한 수치와 수욕과 그리고 그것들은 헛것이 될 것이라는 경고 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내 삶이 언젤 일어난 모든 문제들의 1차 상담자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옵소서 우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뭔 미래가 행복일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유다사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던 이슥의 왕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이사야 그리고 전혀 해결할 수 없었던 거대한 국가의 대유기 손길을 내미는 또 다른 힘 이 사이에서 어떤 걸 취사선택 해야 할지 희승이 아에게는 우리가 갖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 자꾸 내 귀에 거슬리는 불평하는 말이나 나를 체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닫고 부드러운 말에만 익숙해져간 우리 자신이 아닌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명 말씀 묵상을 통하여 희승이야 이사야 최고의 위기 해결책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비옵나니 이 땅에 코로나 팬덤 위기 확산되지 않고 속히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 안다 할지라도 쉬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한 분에게 간구하고 간구하여 이 사태를 여호와께서 끝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이외에 들어지는 기도에도 종원 부원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글자막 제공 및